멋진afft 갑니다 이번판 미션 있습니다 좋구요 신기록 달성하면 천원 아이구와 네 감사합니다. 이거 미션 시작하자마자 도웅씨의 미션 중심분 깼썻 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아이님 그리고 히든미션 500원이 있는데 히든미션은 뭔지 몰라요? 히든미션은 뭐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나? 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간 신기록 천원 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오우 기계 맥키게 뚜껑이 껴져 버렸네 아 제발 아 제발 예스 날라가는거 잡았지만 아 너무 멀리 가졌어 이게 저에게 좋은걸 뿌리는 애들은 몇개 뿌리다가 가거든요 제길 무조건 구름을 탔어야 했네 그냥 바닥에서 해야지 이거 워우 오케이 어허 안타져가지고 위험했다 지지각? 예에에에에에스 이거 기록 한번 노려볼만한데 딱 제작자가 원하는대로 했거든요? 스프링에 튕기고 발판 밟고 꼬라치 꼬라치 일단 시작부터 1스택 쌓고 갑니다 어 어 잠깐 이 곳곳에 열쇠가 있고 열쇠를 다 먹고 와서 열쇠문을 들어가서 오케이 자 열쇠 위치를 확인을 해야겠구만 음 분명히 좀 밑에 쪽에도 있을텐데 딱 끝에 쪽에 하나 있겠죠? 끝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보이지가 않는걸 다 어디다 숨겨놨니 이거? 뭐 다 밑에 있냐? 왜 위엔 아무것도 없어? 아 와 위쪽에 하나도 없어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? 맵을 그리고 최고로 크게 만들어놨네? 맵을 꽉 채워놨어 오오오오오오 맵을 꽉 채우고 맵 Anthony 그래. 늦은 하하 도시 아우, 진짜 와아... 복종 팔라 그랬는데, 실패해서? 오케이, 2스텍 갑시다아. 아우, 나우... 제이비주얼... 일단 신기록은 힘들겠군. 뭐지, 이거?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, 이거? 오우, 오우, 오우! 오우, 오우! 오우, 오우! 오우, 오우, 오우! 오우, 오우, 오우! 오케이! 체크포! 체크포!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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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아아... 망한가? 아, 제발 먹어! 아, 이거 혹시 먹으면 어떻게... 가능한 거 아니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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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윽... 아... 아윽... 아광고! 아윽... 어 체크폰 뭔데 여기야? 여기야? 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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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박스 여분 배분 대체적으로 박스 네 밀스님 안녕하세요 으악 이걸 살아버렸어 으 으 으 아 스피인 안해도 돼 땡큐박스님 후원천개 요우 으 으 으 저기 오른쪽 나오나 으 어 오른쪽? 오케이 지지각 나오는데요? 이거는 한번 놀아볼 만해 주워쿼 주워쿼 3스테yw인데 아이님 지금 계신가요 나가신거 아니죠? 오케이 오오이 맵 기계 맥키네 이거 힝 아, 왜 안 던져? 와아, 와아, 집중하자. 제마님,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, 나 문 들어간 거 늦은 거 같은데? 와아, 맵 진짜 설계 진짜 잘해놨다, 이거. 이거 진짜 설계 진짜 잘했어요. 어, 상당한데, 진짜. 아니, 그리고 되게 딱딱 잘 맞춰놨어. 웬만하면 어긋나지가 않아요. 기계 맥히네, 진짜. 아니, 신기록은 어쩔 수 없었어. 보통 저렇게 스피드처럼 딱 맞춰놓은 거는 신기록은 힘들고. 아직까지 히든 미션 성공한 게 없나요? 히든 미션은 도대체 뭐죠? 히든 미션 성공한 게 없나요? 아, 아우. 흐흐흫. 히든 미션 성공한 게 없나요? 히든 1 전부 성공이라고요? 아니 히든...이 뭐죠? 이제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히든1은 전부 성공이고 히든2는 두개 성공 히든1은 마리오 트루엔딩 히든2는 열 모서만에 깨는 거였어요 히든1은 마리오 트루엔딩